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활용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위한 자바 기초 강좌 세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죠. 배열은 여러 데이터를 한 변수에 저장하는데 사용합니다 자, 1차원 배열을 먼저 볼까요. 1차원 배열은 배열이 4개짜리 배열이네요 그래서 배열 이름을 제가 원이라고 줬는데, 원하고 4개 대괄으로 묶으면 4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지고 얘는 원에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첨자로서 이름이 지정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배열 4개짜리 배열을 잡으면 0, 1, 2, 3까지만 되고 4는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2차원 배열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2차원 배열은 3행, 4열짜리 이렇게 해서 첨자를 두 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하고 3행, 4열하면 행이 하나, 둘, 세 개가 잡히고 각 행마다 4개짜리 열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0부터 시작하니까 0행, 1행, 2행이고 0행의 첫번째 것은 0행, 0열, 0행, 1열, 0행, 2열, 0행, 3열 이렇게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것은 3행, 4열짜리면, 마지막 것은 2행, 3열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0, 1, 2, 0, 1, 2, 3 이렇게 이름이 지정되는게 2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방식은 쉬워요. int하고 원 배열이름, 이건 변수이름이죠. 배열도 변수이름을 주고 이렇게 대괄을 씁니다. 그리고 equal new하고 int, 이 데이터 타입과 동일하게 되요. int의 4개, 그럼 4개짜리, 앞에 그림에서 봤던 4개짜리 배열이 준비가 된거죠. 그리고 원의 0번째, 10, 3번째, 20 이런 식으로 대입을 시키면 됩니다. 2차원별도 마찬가지예요. int하고 2하고 2차원별이니까 2개를 써주는 거예요. 대괄으로 2개를 써주고, equal new하고 int, 이 int는 이 데이터형과 동일하게 3행, 4열.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2에 0, 0은 100, 2에 2, 3은 200, 이런 식으로 대입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배열을 선언하면서 바로 값을 대입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int의 3하고 대괄호하고 중괄호에는 1, 2, 3 하면 3개짜리 배열이 바로 만들어지고, 값도 1, 2, 3이 대입이 됩니다. 배열의 크기는 배열명.length 하면 배열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1.length 하면 4가 리턴이 되겠죠. 배열명.length는 크기다. 이 내용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반복문을 쓰게 될텐데요. 반복문은 for문과 while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for문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for문의 형식을 볼까요? for하고 초기식, 세미콜론이에요. 조건식, 세미콜론, 증감식. 다른 언어에서도 대부분 for문을 사용하죠. 마찬가지로 잡아도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for문을 사용합니다. 그럼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에 해당되는 만큼 여기가 반복이 되는 거죠. 잠시 후에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배열을 지어놓은 for문도 있습니다. for하고 변수형, 변수하고 배열 이름이 나와요. 그럼 이 배열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가지고 변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이 5개다. 그럼 첫번째 값을 변수해 놓고 돌고, 두번째 값을 변수해 놓고 돌고, 이렇게 5번을 돌게 됩니다. 이것도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니까 이 형태도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for문은 배열과 달리 조건식만 있는 거예요. while문이죠. while하고 조건식은 이 조건식이 참인 동안에 계속 반복이 되죠. while.true하면 얘를 무한반복시킬 때 while.true를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제 3-4를 통해서 배열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실행 먼저 해볼게요. 실행해서 결과를 보고, 결과 내용을 같이 한번 보죠. 자, 여기 볼까요. int하고 1하고 배열을 잡았죠. 3개짜리 배열을 잡았네요. 정수형 배열 3개를 잡았고, 여기서 for문에 값을 대입할 때 배열을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쓰는 형태니까요. 기억을 할게요. forint, i, colon. 대개 i를 첨자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배열의 i, 이런 식으로 첨자를 많이 쓰고, 이 0이 반복문이 어떻게 쓰는데요. 1.lent3의 1이 지금 3이잖아요. i가 3보다 작은 동원에 증가하고, i++니까 i가 1씩 증가하는 얘기죠. 그럼 i가 0, 얘가 3이니까 0, 1, 2. 3번 반복을 하는 거죠. i가. 그렇게 i가 3번 반복하면서 얘가 반복이 되니까, i가 처음에는 0. 0에다가 10 곱하기 0이네요. 그러니까 0을 넣겠네요. 원의 0에는 0 넣고, 다시 돌때는 원의 1에는 10을 넣고, 원의 2에는 20 넣고, 이렇게 3개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간단하긴 하지만, 가장 흔하게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앞에서 했듯이 배열을 만들고, to라는 배열은 바로 1, 2, 3을 넣으면 역시 3개짜리가 잡히는 거죠. 그런데 얘는 출력의 형태를 좀 다르게 했네요. for하고 string str하고, to하면 이 two 배열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여기다 string에 넣어서 str이죠. str에 넣어서 얘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는 하나를 넣어서 출력하고, 둘 넣어서 출력하고, 셋 넣어서 출력해서, 밑에 보시면 하나, 둘, 셋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int j가 while문이네요. j를 0부터 시작하고, j가 0보다 작은 동안에 1.length, 우리 아까 1에 뭐였죠? 0, 10, 20이 들었죠. 자, 3개니까 얘가 3개보다 작은 동안에, 그러니까 처음에 true죠. 그리고 처음에 j의 1, 그러니까 1의 j. 그러니까 j가 0이니까 0번째 출력하는 거죠. 0번째가 아까 0 들었었죠. 0 들었었고, 그 다음에 j를 일찍 증가하니까, j가 2 됐죠. 그리고 j가 10, 그 다음에 20, 이런 식으로 3개 원해야 되는 것을 출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while문으로 for문처럼 쓸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쓰는 방법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메소드와 전역변수, 지역변수 내용을 얘기를 해 볼게요. 자, 메소드라는 용어는 사실은 다른 언어, 그러니까 객체지향이 아닌 언어는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와 메소드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면, 메소드는 맴뒤에 리터문을 통해서 반환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을 만들 수 있죠. 우리도 지금 메인 메소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메인하고 뒤에 괄호가 나온다. 메소드는 무조건 메소드 이름 나오고, 뒤에 괄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변수에는 전역변수와 지역변수의 종류가 있는데요. 변수의 범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전역변수라는 용어를 안 쓰고, 멤버변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전역변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른 언어를 여러분이 공부했다는 전제 하에, 특히 C언어 같은 거죠. 전역변수라는 용어를 많이 쓰니까, 그 전역변수랑 공통된 개념으로 그냥 전역변수라고 쓸게요. 자, 간단히 구분하는 건 전역변수는 모든 함수 안에서 그 이름을 안다. 이걸 전역변수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변수는 이 함수 안에서만 아는 것. 이걸 지역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예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함수가 두 개 있는 거거든요. 지금 메인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add function라는 추가한 함수가 있어요. 자,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함수 어떻게 만들는지 볼까요? static인트인데, 이 static은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그냥 있다고 생각하시고, int가 이 함수의 반환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를 쭉 실행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return문이 나오고, return의 변수 이름 또는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의 데이터형이 int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함수는 무조건 정수형을 되돌려주는 함수다. 그게 이 int의 의미고요. 이 함수의 이름이고, 함수의 이름은 파라메터에요. 그럼 이 함수를 실행하려면, 또는 호출하려면, 이 함수한테 파라메터를 두 개 넘겨줘야 돼요. 두 개의 파라메터는 정수형을 두 개를 넘겨줘야 합니다. 자, 함수의 기능법과 내용을 보니까, 함수의 합이라, int 합해서 빈 것에다가 빈 정수형 변수를 선언했고요. 넘버원과 넘버투, 그리고 바를 세 개를 합쳐서 return을 하는 함수가 되겠네요. 그럼 이 넘버원은 얘죠. 파라메터, 넘버투, 이 파라메터를, 어? 바는 여기 없잖아요. 이 안에 없는데, 밖에 보시면 여기 이 행위에 보면, static인트 바에서 100을 넣었네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num1과 num2에 넘겨봤고, 그 값에다가 전역 변수인 100을 더해서 return을 해주는 거죠. 자, 메인함수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겠죠, 아마. 볼까요? 사행, int, 바 0. 어? 주의하세요. 여기 있는 이행의 바는 밖에 있으니까, 메소드 밖에 있으니까, 얘는 전역 변수가 되는 거고, 사행의 바는 메소드 안에 있으니까 지역 변수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다른 거예요. 우연히도 이름이 같은 것일 뿐이지, 완전히 다른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행의 이 바는 지역 변수로서, 자, 출력해 볼까요? 사행의 처음에, print, 바 0하고, system, out, print, ln, 바 하면은 지역 변수가 우선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변수가 나면, 지역 변수가 있으면, 지역 변수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 바에 0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행 볼까요? int, sum, equal add function에 10과 20을 넘겼네요. 그러면 10과 20이 넘언과 numpt에 들어가서, 10 더하기 20이니까, 30에다가 이 바 하는데 바가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전역 변수, 이행이 있는 바, 100이 더하겠죠. 그래서 130이 되겠네요. 130을 return을 해서 실행해. 이 sum에 130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8행에서 출력을 하니까, 130이 출력이 되네요. 자, 코드를 바로 실행해 볼까요? 자, 방금 코드가 동일하게 있죠. 자, 실행하면 run에 run시키면 동일하게 0과 130, 동일하게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 처리를 좀 살펴보죠. 예외 처리는 try catchment인데요. 일단 예외라는 것은 exception인데요. 이것은 자바 프로그램 실행 중에 오류가 발생될 때, 그것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발생되는 부분을 내가 catch해서 처리한다. 이것이 예외 처리입니다. 말은 좀 힘든데요. 한번 직접 코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직접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여기 아주 간단한 구문이 있습니다. 자, run에는 100을 넣고요. num2에는 0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개를 문제가, run과 num2를 나눠 버렸어요. 그런데 0으로 나누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error는 아니죠. 빨간 줄도 안 가고, 아무 문제 없이 실행도 돼요. 실행을 해 볼게요. run에 run을 시키면 자, 얘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행을 했는데, 0으로 나누는 divide by 0라는 예외 처리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사실은 프로그램 코딩 단계에서는 모르고, 실행할 때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동으로 오류가 생긴 게 아니라, 이 오류가 발생하면 그걸 내가 catch해서 쓰는 게 바로 예외 처리입니다. 자, 이 구문을 예외 처리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별거 아니에요. 이걸 try catch로 묶어주면 돼요. 다시 재워볼까요? 얘를 이 정상적인 구문 있죠. 얘를 제가 try catch로 묶기만 하면 돼요. try하고 얘를 이제 중간에 닫고, catch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catch 묶어주면 되고요. 자, 이 부분에 여기, 이 괄호 있죠. 괄호는 어떤 오류가 발생하면 이 catch 부분을 실행한다. 이런 의미군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나오고, 얘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데,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면, 이 catch에 해당하는 오류가 발생하면, 이 catch에 있는 요금들, 얘네들을 실행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얘를 실행해서 오류가 발생하는게 바로, java.link.arismaticException2 하면, 산술적인 연산 오류가 발생하면, 이 부분을 실행해라. 죽지 말고, 이 부분을 실행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계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입력한게 문제가 있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실행해 볼게요. 정상적으로, 아까 오류가 나서 프로그램이 죽는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산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연산자는 다른 언어랑 거의 마찬가지의 연산자들이 제공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표에서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사측 연산자가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값, 이런게 있네요. 그리고 부호 연산자로, 앞에 플러스가 붙으면 양수, 마이너스 그러면 음수, 이렇게 있죠. equal은 대입 연산자죠. 오른쪽에 왼쪽으로 들어가는 대입 연산자. 그리고 일식 증가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자도 있고요. 자, 비교 연산자는 같다. equal이 2개죠. 같지 않다. 느낌표 equal.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논리 연산자로 end는 n% 2개, or는 이거 있죠. type 2개죠. end, or. 그리고 비트 연산자는 비트 단위로 end, or, exclusive, or, 이런 것을 하는게 비트 연산자죠. 그래서 비트 연산자는 비트로 일반 정수나 또는 일반 숫자를 비트로 만든 다음에 두 개를 연산을 합니다. 자, shift 연산자는 왼쪽 shift, 오른쪽 shift인데, 비트 shift죠. 왼쪽으로 비트로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shift 연산자가 있고요. 복합 대입 연산자는 플러스 equal, 마이너스 equal해서, 이걸 보면 a plus equal, b나 a equal, a plus b. 동일한 거죠. 그래서 복합 대입 연산자도 있습니다. 자, cast 연산자인데요. 이건 조금 신경 써서 볼게요. 가로 치고 데이터 형식 하면요. 이 데이터 형식으로 잠깐 바뀌는 거죠. 여기 보면 int a equal, int 3점 하면, 이 3점은 실수주의는 있죠. w 형이 int, 정수로 잠깐 바뀌어서 a로 대입되는 것. 그래서 앞에 cast 연산자를 쓰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아주 흔하게 있죠. 이 중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거죠. 버튼 타입의 변수에 button1을 제가 만들고요. 이 button1에다가 find view by id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실제 버튼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으니까 앞에 버튼이라고 캐스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utton1은 버튼 변수잖아요. 결과를 버튼으로 캐스팅 시킨 다음에, 버튼으로 넣어서 넣어야만 얘가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casting 연산자입니다. 많이 쓰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해놓기 바랍니다. 여러분 , 아마 벌써 3시간은ulsion권 자세를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cept여요. 먼저 잊는중입니다. 아멘